날씨가 와있어 날씨가 와있어 날씨가 와있어 여전히 데려가 회장님과 연주간명을 날씨가 와있어 아휴 열한시방역 같아 아이고야 첫홀 이그랬습니다 와 들었다 감사합니다 뭐 폐주나 폐있을거 진짜요 이글 폐주나 감사합니다 이글 축하드립니다 이글 축하드립니다 이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생애 첫이글 이글 축하드립니다 이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네 네 아 좋다 오우 와우 공을 뭐 얹힌다고 해서 예예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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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찍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깜짝이야. 조선 보호원장님이 너는 공으로 왼쪽으로 뒤지면 일단 성공이라면서 네네. 드라이브 안좋으려고 하네. 연습을 엄청 했는데 잘 찍으십시오. 이거 먹어. 이게 해지. 자. 이 글 했습니다. 이 글. 하하하하하. 여기 길. 빠진거 아이가. 여긴 길게 쳐야 돼요. 저 경사로 와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와. 우와. 버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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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로 앞에. 이. 아니아니아니요. 그거보다 약간 한시 방향. 예. 아휴 11시 방역같아 아이고야 저톨 이그랬습니다 아 아 아 아 으 으 들었다 아 감사합니다 뭐 폐 주나 진짜 요 이글 페 주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은 바꿔야해. 나중에 기입을 해야지 공은 바꿔야해. 진짜 평생의 첫 이그를 했네요. 버디데 손을 써봅니다. 손을 써봅니다. 오! 나이스! 오!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 아이고! 나이스! 아! 고마워! 내가 해줘야 되는데 죽었던게 어! 아! 나이스 좋지! 어!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공이 있어요! 많이 찍으니까 공이 안 돼가지고 130입니다. 베를리 3번 홀 베를리 3번 홀 저 뒤쪽에 좀 뒤쪽에 가 있어요. 오! 아! 아! 너무 뜨... 아! 좀 짧았어요. 네! 조금 짧았어요. 그때 아예 인조 잔디를 깔아버거나 매트를 빼 뿌리고 아예 짤따 아 아이고 예 아이 그래도 4 4만이 있을 것 같아 예 아이고 라이거 이딴 그 샴푸 연속 투구는 칠 칠 빨리 굿샷 굿샷 사장님 이거 좀 들고 보겠습니다 오 오는데 우측으로 지금 많이 흘렀어요 막고 트는거 아니다 막고 붙이고 생각보다 그림이 커서 쭉 내려갈게 지금 자 오늘 주최자 서용석 원장이 어허이 자 포니놈 포니놈 나이스 와 끝에 걸렸다 감사합니다 joking 네 ramble here 예 예 예 예 예